조심해, 다미야. 앞에 잘 보여? 응, 우리 목푼 나와서. 조심해, 다미 내려. 지금 좀 일찍 왔는데, 지금 30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직 게이트문은 안 열렸고. 권아, 좋은 하루. 저기 한 번 얻고. 이게 뭐야? 네, 만들겠습니다. 짜잔. 뭐라고? 몰라, 뭐라고 왔는지 좀 봐줘. 자, 완성이 됐고요. 아, 드디어! 네, 커피. 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커피? 커피? 네. 왜? 우리 너무 많아. 먹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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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던. 네, 먹던. 아,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옮기기 싫으니까, 왜냐면, 우리도 권이 권장을 많이 했거든요. 1학년 때 처음 와서 거의 영어. 지금도 이제 영어 진짜 조금씩 뛰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100만불 동치만 막 영끌에 영끌을 우리 수준에는, 우리 형편에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하하! 하하! 아,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하지마. 하하. 춤추는 게 왜 싫어? 너도 추잖아. 아. 애들이 삼각김밥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참기름은 실온 보관하는 걸로. 좀 얄쌈한 게 좋더라고, 확실히. conce daher 국무웨이 삶과 완료. 약간 Brody는 충분히 드셔랙합니당.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각김밥 완성! Habitat, 아 197cm 해도 coll 먼저 먹어야지. 삼각김밥 짜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각김밥 완성 네 6m 나한테는 큰 컵 큰 컵 봐봐 1이라고 줘 그럼 요게 첫번째 오케이 내꺼 완전 좋아 줄게 나 스티커 있으면 원래 잘 안 찍어줘 맞아 뜯었는데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됐지 맛있어? 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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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마트에 있는 홍콩 반점으로 가다가 이번에는 발보아 H마트에 있는 교동 짬뽕을 저희가 처음으로 먹으러 가볼게요. 여러분 저는 반지를 왔습니다. 리세스 퍼프? 사고 싶어요? 애기들 잘 먹을 거예요. 이거 다미 좋아하는 럭키찬스탕 하는 거니까? 안 돼, 안 돼. 저거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그냥 오늘 하나만 사, 세 개? 세 개요, 무조건 사야죠. 아사, 그럼. 이것도 맛있다. 얘는 저 뻥튀기 맛이야. 아 그래? 하나 사봐. 안 남았어. 지금 원디가 이 시리얼을 보더니 리세스 시리얼을 보더니 산다고 난리입니다. 얘는 저는 처음 보는데 얘도 맛있대요. 이따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아주. 이게 맛있어 보이지? 이건 올리브가 들어있네. 저 이거 하나 사봐야 되겠다. 그냥 그 롤드 오트로 먹으려고 이거 저희 오늘 휴무스도 한번. 얘는 그럼 뭐랑 먹어? 그냥 샐러드에다가? 올리브오일. 그, 엑스트라마젤리 올리브오일. 빵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얘를 트라이 해볼게요, 여러분. 얘로 한번 사볼게요. 네. 에그와잇. 다시 또 좀씩. 나는 항상 이게 맛있어 보이더라. 이거 되게 신선해 보인다, 오늘. 우리 하나만 사보자. 이거 한번 먹어볼까? 저희 이거 하나 사볼게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하나 사볼게요. 일단 세 개만 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마토. 이거 엄청 사보고 싶어. 그렇지 않아, 자기야? 칡플레 맛있게 먹었었나? 이게 그냥 샐러드 드레싱인가? 이거를 한번 사볼게요. 신선하다, 티켓이다. 무바다 사야겠다. 장 보는 것보다도 저희 푸드코트를 뚜레쥬로. 아, 뚜레쥬로 빵 너무 맛있지? 여기 제일버거, 조스. 어, 무봉리 순댓국 이제 오픈하는 거지. 이만구 저기 짬뽕 있잖아요. 저거 먹으러 왔거든요, 저희. 명랑 핫도그의 이름을 빌린 짬뽕 핫도그인가봐요. number 17, 팜고. 짬뽕만은 얼마였지, 자기야? 16불인가? 16불. 치윤이랑 4불이 끓고 여러분, 이거 크기 진짜 커요. 세수대야야, 세수대야. 세수대야야, 진짜 이거 어떻게 알지? 일단 이게 25불입니다, 세트. 이게 제 주먹. 내 주먹 되게 큰데? 커보이는데? 이 정도 된다 하면. 아무튼 겁나게 크다는 거. 탕수육도 되게 먹음직스럽게 되잖아. 그러게. 먹어보자. 오, 야채 많은 거 너무 좋습니다. 오, 맛있겠어요, 여러분. 새우. 진한 빙물. 탕수육도 되게 먹음직스러워. 왜 고추참치 맛은 아니야? 응? 고추참치 맛. 외국인들 입맛을 더 고려했어. 여기. 맛이 가든 그로브 아리랑이랑 한 번끔 달라요. 뭔가 더 외국사람들 입맛에 맡은 맛이에요. 한 번 더 먹어봐야지. 이거는 미국 마트에서 처음 사본 롤이에요. 근데 한인마트보다 훨씬 난 것 같아요. 맛있는데 고추참치 맛이 살짝 난다. 뭔가 외국인들의 입맛을 더 반영한 것 같다. 네, 괜찮아. 그러면 여기가 더 가상돼서.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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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타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나는 포르쉐 타고 싶어. 아, 그래? 난 비싼 것도 아니야. 나는 포르쉐 타고 싶어. 아, 비싼 것도 아니야?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저는 지금 원디랑 나가서 저녁을 점심을 먹고 왔답니다. 제가 다시 속병이 도져가지고 저는 그 롤드 오트밀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플레인 요거트. 근데 얘는 이미 좀 단기가 있어 보이네요. 얘를 얘는 그린 요거트는 아니거든요. 오트밀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다시 요거트로 이렇게 덮어줄게요. 끝! 하루 동안 놨다가 내일 먹겠습니다. 이만큼 남았거든요, 여러분. 비주얼은 좀 거시기해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다미가 또 휴지에 돌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도대체 왜 갖고 오는 건지. 근데 이번에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게 돌멩이가 여기 있고 휴지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우려고 보니까 또 돌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왜 갖고 왔냐니까 이모 보여주려고 갖고 왔답니다. 짬뽕 먹으러 갔거든? 나 또 배신했어? 아니 배신이 아니고 다음에 같이 가서 먹자. 먹기만 하고 왔는데 저녁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된장을 먼저 끓이겠습니다. 시금치랑 두부를 준비를 해놨답니다. 갈치 손질해놓은 거 이거 튀기고 그리고 요정도만 넣어. 된장찌개를 끓여볼게요. 일단 이 다담된장 페이스트를 풀어줄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끓여놓은 육수입니다. 이거는 갈치를 튀길게요, 여러분. 부침가루를 너무 조금만 했나 봐요. 제대로 안 묶기는 했지만 안 묻으면 안 묻은 대로 코잉 그걸 넣을까 하다가 그냥 된장을 한번 더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여기에다가 두부를 넣을게요. 두부를 다 넣고요. 이제 시금치만 넣어주는데 여기가 이게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내장을 힘들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어쩐지야. 저희 코스트코에서 이 자스민 쌀을 사 갖고 왔어요. 너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건이라, 원디랑. 그래서 이렇게 밥을 자스민 쌀로 한 밥을 해봤답니다. 네,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냄새는 되게 고소한데 먹는 거는 그것만큼 고소한 것 같진 않아요. 숫자야. 깻잎. 그리고 갈치. 그만 먹었어. 근데 이 통갈치로 들어오는 게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더 저렴하고. 여기에 얹어주세요. 조금 덜 자면 맛있겠다. 맛있다 근데. 일단 식감이 살아있어. 간은 좀 센 편이에요. 알 좀 보여주세요, 알. 진짜 고소해. 다미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는다고 다미가? 다미 먹는데. 엄마랑 이모는 이 알 먹으려고 싸웠어. 어렸을 때.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이 팝스 시리얼을 권희한테 처음 먹여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부터 먹었던 건데 맛이 강요강을 한대, 생각해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다는 기억은 있는데. 강냉이 맛이라며. 일단은 조금만 먹어봐야지. 어떤가요? 여긴 두부만. 별로예요? 밥 쬐끄미랑. 뭐야, 반응이 왜 그래. 아빠. 왜? 콘프라시스쿠 몇 불이야? 콘프라시스쿠 뭐야. 콘트라베이스냐고. 콘프라시스쿠 짝퉁이니까. 아잇,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얘도 고소해서. 7.5점. 이번에는 다미의 먹방. 다미의 먹방. 죽을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일단 제가 한 그간 4일 정도 부엉니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고기도 재워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류수영님의 레시피를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 패밀리팩 돼지고기를 사왔어요. 아직도 어떤 거 어떤 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영상 앞에 켜져 있어요. 오! 오! 이제 너무 쉽게 다 구워줄게요 물이 좀 더 크게 다 구워줄게요 어, 이거 다 구워줄게요 좀 더 깨끗하게 아픈 다 구워줄게요 이렇게 한 번 먹을게요 여기서 덜 구워줄게요 이제 더 많이 구워줄게요 뒷정리를 일단은 좀 해둘게요. 아 이거 다 흘렸다. 절이고 이걸 맛있겠죠? 이거는 다 미꺼.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선생님. 최근에 랜드로드의 폴리시를 변했어요. 그리고 집안을 안 닫지 않았어요. 엊그저께 만들어놨던 오트밀 꺼냈어요. 블루베리랑 딸기를 얹어주었답니다. 잠시 여기다 두고 비온 뒤 햇빛입니다. 이게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천천히 먹으면서 제가 좀 포만감을 느끼게 뭘 적어야 다미야 빨리 써! 엄마가 줬는데도 왜 안 쓸까?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슬로우로 춰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슬로우로 춰봐. 이렇게 노래하지. 이렇게 안하지? 1, 2, 3, 4 이거 같아 이어서 알았지? 1, 2, 3, 5, 2, 3, 5, 2, 3, 5, 2, 3, 5, 6, 7, 8, 9, 10 1, 2, 3, 5, 6, 7, 9, 10 굿죠 켈리의 푸르른 하늘입니다 오늘 문이 닫혔습니다 원래 여기가 파킹 날이지? 어 비가 왔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우리 찐대구 보통보다 조금 그늘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연락드렸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 저도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을 것 같아 오! 여기 많다 대박 일로 내려가면 되는 건가요? 우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무슨 북한산인데? 품장 오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이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와가지고 왔지? 이거 보러 오는 맛이 있겠다 이거 때문에 오겠다 진짜 오는 길이랑 오는 길이랑 오는 길이랑 완전 차가워요 완전 차가워요 이런 데가 있답니다 처음 봐요 되게 크다 근데 저거 작은 거래 저거보다 더 큰 것도 있대 그래요? 어 나도 가고싶다 도를 지고 필요해 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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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취하는 거야 그러다가 풀숲으로 가네 30대 여성 2명 아 그냥 공식적으로 이런 손가락도 아프고 너무 피곤하고 고추냉이 아 마음이 급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 걸까요? 여러분 애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자 준비할 거는 많지 그래 담아서 저쪽으로 좀 가 있어 물이 아픈데 이거 띄고 나가서 넣어가지고 아니야 이제 저거는 한 번 지금 먹는 게 좀 심해 많은 부분 음 냄새 좋아 거의 삶아 오늘은 원디가 요리사예요 저희 코스트코에서 이거 사와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게 플라스틱을 체로 넣었어 응 넣으래 벌었었어야 되는데 제가 손가락이 아프고 컨디션이 요즘에 너무 안 좋아서 집안일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코스트코에서 사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아 밀러포트 메쉬포테이토 어 16불 저희는 저녁은 저걸로 감추고 먹을게요 부지런하게 이걸 움직이지 않으면 집이 개판되는 건 진짜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 나 코스트코에서 먹어봤는데 마셔 별로야? 다미? 다미 살 아니야? 봤지? 고소해 조금 고소해? 조금 별로인데 조금 고소해? 넌 뭔 소리야 오케이 네 저 언니가 오세요 오늘 제가 몰라요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요 여러분 해피프라이데이입니다 이렇게 두부를 하나 까서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떡을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눌러줘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한 하루이틀 지나잖아요 그럼 물기가 쫙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날씨가 희한해요 여러분 아침에 비가 왔다가 해가 났다가 또 갑자기 흐려져서 비가 왔다가 또 해가 났다가 김치전 있는 거를 종갓집이랑 이거를 싹 다 여기다가 먹다 남은 탄산수거든요 여러분 전 얘를 넣을게요 부침가루를 넣어주고 탄산수를 넣어줄게요 감자 전복을 좀 빠삭하라고 좀 섞어줄게요 저는 여기에 참치액을 둘러주겠습니다 한 스푼 완성입니다 식용유를 부어놨고 김치부침개를 이런 소리가 안 나네요 여러분 다 먹게 되어 있어요 짠 맛있다 맛있겠다 엄청 뭐라고 하네 응 맛있어 근데 좀 그을린 맛이야 그래? 맛있다 맛있다 다 먹게 된거 다 먹게 된다 다 먹게 된다 이제 이번엔 육수를 끓여주세요 다미가 우물 국에 있는 우물을 되게 잘 먹거든요 물을 붙이기가 딱딱했습니다. 이 물을 넣고 이번엔 보여드릴까요?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끓여놓은 육수만 넣고 참치액전도 넣고 간해서 오늘 오뎅국 먹을 거고 이만큼 쌓였어요. 아주 뿌듯합니다. 오늘 애들 돈가스도 줄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뿌듯하답니다. 바이바이 선물 받은 튤립이랍니다. 피아노 하는 학생을 엄마가 주신 거예요. 저희 테스트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제 그게 끝났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런 거는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당최 모르겠는데? 물은 주기는 줘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정순물을 떠서 물을 좀 줄게요. 여러분 밑으로 다 흐르는 건 아니겠지? 흘리려나? 저는 이렇게 꽃을 키우고 식물을 키우는 거엔 영 소질이 없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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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여줄 거야? 그러면 뭐? 엄마 잠깐만 선생님한테 뭐 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영 visa 어떻게? 그녀는 영어 어떻게 해? 그녀는 뭐? 영어 어떻게 해? 그녀는 영어 어떻게 해? 그녀는 영어 어떻게 해? 그가 생일을 다 그렇죠 그녀는 좋은 작업 아미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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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였어요? 오늘 뭐하고 놀았어요? 오래놀이, 아기 돌보기, 아기 장난감 돌보기, 또 찾을지. 책도 읽었어? 응, 다미 혼자? 응. 이뻐. 다미 이거 알파벳 뭔지 알아? 응. 이거는? 이. 이. 셋. 넷. 다섯 개씩 꽂아. 짜잔. 꽂이로 만들었답니다. 간식이에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너무 많이 지웠어? 먹었어? 먹으라? 목요일? 응. 응. 아주. 2주 있는데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꽃이 활짝 폈습니다. 되게 활짝 폈구나. 근데. 이거 반짝 세일 해가지고 제가 발바 꺼 한번 사봤어요. 여기는 선크림을 발라도 여러분 진짜 기미랑 줄금깨가 너무 많이 생겨요. 특히 저 권이 첫째 낳기 전에는 진짜 피부에 관해서 정말 신경 안 썼는데 사실 지금도 신경은 안 씁니다. 근데. 이런 제형. 이런 제형. 이런 제형이고. 네. 다미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도 하나 사봤어요. 이건 내면이 무리에서 마찬가지구. 이렇게 부끄러워. 왠지 하라, 좀 직구. 겉이 새우. 그리고 기름이 남아있는 애들이 다 해 보υχ입니다. 너무 이것저것. 뭐야? 그걸 왜 나왔지? 거기? 뭐? 응? 왜 모야. 네. 나는 내 경찰이. 정말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